이렇게 이침신 예배를 드리고 저는 종혜리아님과 영광교회 성분들이 좋은 시절을 대접합니다. 대접하는 교수님께 축복하시고 교회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며 역세해 주시옵소서 몸 없는 죄를 먹고 건강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모든 소원된 사람들을 살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신 못 그만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. 감사합니다.